여보세요? 아아, 어예요. 갑시다. 고고. 저렌저렌, 근데 묵형 약간 저렌저렌 자부심이 있어요. 본인이 약간 형, 형 랜덤이랑 해도 이긴다는데요? 저번에 하니까. 묵형, 아니 묵형 랜덤 한다고? 그니까 묵형이 형 저그랑 테라는 자기가 다른 종족 뭘 떠도 판다는데요? 랜덤 자라면? 요즘 묵형이 약간 램부심 늘었는데 목형 토스나오면, 목형 토스나오면 이겨 있을 것 같은데? 네, 묵형 토스랑 해본 적 없는데 잘한다던데? 어, 네, 형 묵, 묵군은 좀 잘하던데요? 묵구랑 먹고 두혈님하고 민철령대랑 했을 때 한 세판 지고 다 이겼던가, 한 열두판 정도 묵도스를 해내네 저그는 약간 근데 미탈은 못쓰시고 저글링은 잘 써주세요 맞아, 나랑한테 저글링만 줬어가지고 순속도가 빨라가지고 자, 구드론 할게요 그 약간 민철령 약점이 썽 잘 안받거든요 늦게 받거든요 원썽큼만 하고 양포하더라도 썽을 잘 안받으니까 이 판은 샘포해도 되겠는데? 가리는? 어 샘포는 될 것 같아 뭘거지 제가 저그 빌드 보면 묵형이 뭐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묵형이 뭐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서끼어떡 어떤 빌드? 저그가 이제 오프넷을 하든 뭐 네, 오프넷을 하든 뭐라든 묵형 뭐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아까 형네랑 수퍼날 때 힘들긴 힘들었어요. 아 11시 파일로 위치도 쩌글링 한마리 두고 알려주셨는데 잘 못막으셔가지고 어? 11시 그건데? 탈인데? 형 이거 그냥 샘프 한번 해볼까요? 저거 그냥 2에 탈가고? 아 아니다. 아 링으로 바꿨네. 저거 근데 선내호 있어요. 상관없나? 센터만 찍히면 돼. 후발로 찍으면 되잖아. 오케이. 근데 저 링이 빨라서 구드론인 줄 알 것 같아. 탈퍼를 그냥 일자로 하는게 낫지 않나? 형 근데 너무 가까이 아닌가? 탈퍼랑 3같은데? 뭐가? 포토 포토 좀 뒤쪽에 하나.. 어.. 탈퍼랑 벌써 나왔나? 아 그거네. 이거 양포하자면 그냥 버리고 오케이. 10집이야? 11시 좀 잘 쏴았다. 저한테 오면은 알아서 나을게. 그거 질럭을 그냥.. 내가 홀드 해줄게 질럭. 어? 5줄 홀드하고 그냥.. 제가 마린 한 번 나오면 먹으면 되겠는데? 나온다. 오면 먹자. 준비. 어. 어어. 그러니깐 더 탈퍼를 빨라서 터뚜기 운영 안 할걸요? 그냥 호셀들하고 후타지로 오면 라인씨 가자 내가 보기엔 발탈 같아 테란 테란 한 번 더 나오려네 11곡? 테란이 일부러 나와서 수모를 해주려고 하는거 보니까 탈 맞는거 같아 맞다 맞다 내가 왼쪽으로 붙을게 오케이 형 탈인데 그냥 테란 갈게 오케이 빈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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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띄웠어도 우리가 할만했을거같애 네 그니까 11시가 옵탈하려다가 발탈로 바꾸온거같은데? 어.. 그니까 너무 빨리걸리니까 잡을건 이기라구요? 아쉽습니다 근데 저랑 스티개가 전퇴전 많이 해봐줘 일단은 괜찮은거같애 아쉽습니다 형 이거 게이트 전진에다 하실래요? 어.. 형 맨날 11시일때 뭐야 원래 본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포를 너무 많이 해야되서 빡치던데? 뭔가 그러면은 테란이 그냥 사비로 가고 근데 본진에다 하면은 좀 더 질수있어서 오히려 아프로브를? 근데 뭐 어차피 전진기타 빠르니깐 압게이트할게 아 그럼 형 그냥 형 하던대로 해도 될거같애 아니 압게이트좀하고 그냥 투파일런을 입구에다 하면 되니까 그냥 또 할거같애 오케이 아쉽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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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지만 너무トミー 1랑 6시인가 보다 일단 발 탈할게 저거 이거 같애 60만원 어 그래 팔 갈 수도 있겠네 음 그니까 그러면 샘프하고 팔이면 저거 포털? 탈이네 아 손녀가걸 원질러 놓으면 6시에 한번 두드려볼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자 네 하지말라 정말라 삼질때 6시에 한번 다시 가보자 5시에 한번만 사링이 바로 맞았다 방어만 할거야 방어만 하고있어 이거 그냥 내가 보기엔 샘프 말고 그냥 저걸로 좀 페넌치 테라는 페넌치고 해야될 것 같애 샘프하고 가봤자 막힐 것 같거든 저거 준비해 따끌치 왔어 니가 뺏겟다 내 포 확인해야되지 않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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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기가 탈이 빠른데 그렇게 할까요? 해결가자니까 아 조berry할 것 같네 지금 확인해서 아마 상업지 올거같애 내가 홀 한번 많이 해볼께요 저는 정말라 가능해서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저한테 드라 2개 와줄 수 있어요? 잠깐 털 올 것 같은데? 너한테 안갈걸? 땡토로 올걸? 안해 안해 절대 않는거야 왜냐면 탈이 저기가 많으니까 테라는 땡크에요 땡크 서투를 좀 뒤쪽이어야 될 것 같은데? 시간볼랑 어 이어포도 돼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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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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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금만 형 저 5시 죽이고 와도 돼요? 어제 11시 있으니까 응 형이 아웃이 타러 오겠는데 빼고 맞을 수 아 상대 빠졌어 팔 제가 이겨요 테란 털고 다 5시도 다 털었어요 금방이 빼긴 한데 에 그 아 에 어 이쪽 드라모만 인데 탱크 있어가지고 아 저거 뺐어야겠네 여러분 잠깐만 테라가 근데 가난한데? 나 한 번만 더 저그, 저그 드론 다 털어볼게 아니 탈을 한 번 제가 이겨볼게 형 이거 빈지 까지 저한테는 땡크가 많아서 그러니까 5댕크 있어야지 아우 잠깐만 끊어지긴 할 것 같다 페라는 엄청 가난하긴 한데 좀 우탈만 다 잡으면 다, 다그시 한 번 죽여볼게요 탈이 있어요? 어, 아니 탈, 탈이 제가 이, 이, 이겨요 이게 어, 너 어떻게 해? 탈이 있어? 아이 cz why 아직 bile 안 되겠다, 형 나가줘 아... 별깝다 오케이 지지 아... 아니... 되게 11시라 뭔가 하기가 너무 멀었어 음... 약간 우리가 드라라도 좀 빨리 갔으면 아니면 아싸리 테란포 말고 저그를 먼저 포하고 테란을 나오게 해서 먹을까 그랬나? 에... 그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너무 우리가 테란... 테란의 아무것도 못하고 포트도 약간... 늦어서... 형이 또 테크도 늦었잖아요 그죠? 질 많이 찍고 하느라 약간 늦긴 했어 이도저 다녔 아 근데 아깝다 이거 근데 약간 이거 이길 사이즈가 좀 나오네 내가 만약에... 좀 잘했으면... 어 근데 제가 11시에 탈이 있었거든요 한 3개랑 스컬지 2개 그거를 돌려서 6시로 합류했으면 테란도 에스시비 한 한 보대 남았거든요 근데 테란이 나한테 너무 빨리 온나 진출하니까 요 저기 저그가 그리고 삼성큰이어서 아마 엄청 부여있을걸 탈도... 방업도 찍은 것 같으니 자리 좋다 약간 쩌지기에 딱해? 네 근데 저그는 아마 식겁했을 것 같은데 전판 헉 만약에 제가 탈 한 한 보대 살고 다부씨 죽이면 여부씨 죽이면 이긴거 아니었네? 유타... 유타기 좀 많았으면 괜찮긴 했는데 좀 빡셀걸? 아 근데 저기가 맘에로 지켜주러 오더라구요 예 다부씨 네 본진은 터렛이 없었는데 일단 이 자리... 이기죠 일단 오버러드... 낚시 한 번 해볼게 기다렸다가 편시인척 체란 양씨 같은데? 헉 안 낚았당 1,3이다 1,3인 것 같아 11시인가 설마? 아니요? 테라는 11시에서 안 하는데요? 밑에서 왔지 않나? 1시 같디 샘포하는 식으로 할게 야야 1,2인 것 같아 4,2인 것 같아 배워둘게 다시 말자 아흥 1시 가봐. 1시 많이 있네. 1,3에서 올라고 하네. 취지나온다. 취지나온다. 앞에 파일럿같은..어. 썽하고요? 이거 뭐 싸움을 쳐. 네. 어 저기 싸움을 쳐. 어 형 시간 멀어지게. 링이 바로 빼고 버렸네. 왜 무리하면 안 돼. 빼면서. 오지로 오면 싸우자. 오. 네? 오케이 형. 한, 1시 가든 척 한 번만 더 할게. 좀 밟고 있어. 옳음. โ think. jmyd. 난 싱커에 대한 대빈이. 진짜 그래도lica 그 practiceao. Whoa. Karim tum 쬐 кра다 nove rapper가 다 diste군. 제가. 네. 런쬐고 있어. 그냥 런을…민 어차피 틀어놓고 탈해도 될 것 같아. 어차피 저기… ма Mhm karşı가봐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. 못나오니까 너 성은 있으니깐 1시 가야겠어요? 네. 같이 1시 한 번 갈까요? 딱 지금 방심하고 있을 때 링이 다 빠져있어가지고 아카데미 제가 깰게요 형이 거기서 좀 내가 딜러 마카, 제가 마리마카 어 나이스 깔끔했어 어 굿 어 나이스 깔끔했어 어 굿 딱 상대도 뭔가 우리가 빈집모션 하면서 막 시간버니까 긴가민가했는데 커다더라구 그리고 또 마린이 후타가 앞마당에 있었는데 사마린인가? 그거 못내려왔어요 형이 딱 가라해가지고 응 근데 만약 본진 들어왔으면 상대 링에 먹혔을 것 같은데 어 맞아 들어갔으면 망했고 딱 가는 척만 한게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너한테 링이 빈집오면 썬코너 맞아요 그냥 너도 가면 되는거고 나랑 같이 그리고 만약 저한테 왔으면 먹고 오히려 다시 또 샘프 됐을 것 같은데 응 어 맞아 네 까끔하게 마무리 가자 이거 이기고 꿀밥 먹으러 가야겠다 시가 오케이 형 밥 뭐 드실건가요? 나 돈까스다 오오오 오늘 되는 날이네 하하하 나도 뭐 먹지? 하하하 그것만 조심하면 되요 형 이 자리는 목격이 딱 두가지거든요 치즈오는거랑? 네 치즈오는데 쩌그가 그거 하거든요 탈가면서? 네 근데 제가 구드론을 할게 한번 다리 좋으니까 구드섰네요? 약간 구발탈 약간 심리전을 해가지고 그럼 나도 살짝 전쟁에서 할게 오케요 심리전 해보자고 구발탈이어도 정석이라 해도 네 그 다음에 상암방서 런쨰고 투에 좀 빨리 가고 이게 또 좋네 맨날 묵형이랑 상대가 상대로 하니까 형 이제 딱 그거 보면 아시네 딱 마린 양보고 십십인가 십십인가 이런거 다 아네 하도 많이 해서 난 아까 모르겠던데? 상대편으로는 안하니까 빨랐어 원래 정석하면은 원래 질런 마린이 차이가 없어야되는데 형은 항상 더 많으니까 두개씩 상당히 저거 아홉시같애 오케 어 맞아요 그제 어 이러면 더 구드론한게 더 좋았다 이러면 우리 잘하면은 육시를 낫는거 모를수도 있겠다 네 얘가 전지게이트 그럼 약간 양포심시티인줄 알수가 있겠다 어 양포안을 적셔버리면 오프레소도 발탈이 낫을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낫시파일런으로 양포인쳐서 아 오케이 근데 오버오는데요 아니야 오버 지금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만약에 상대의 육시를 보고 그거 오면은 그냥 삼질이나 오질에 우리가 싸워버리잖아요 네 오질에 싸워면 이기던데 무조건 줄 수가 없겠네 어 맞아 오질에 싸워면 거의 압도하고 삼질은 눈치 싸워면 약간 예 뻥 근데 아무튼 펑크와 안박히기만 왈이 치다가 오질에 어 어 상대도 선녀하네 상대 선녀예요 상대 아 진짜 오케 육시를 포 박고 가면 되는거 아니야? 응 맞아요 그리고 저기 선녀하면은 오히려 압박을 못둘텐데 이러면 난 발달이랑 어 우리가 쎄는 압박을 하죠 오히려 그리고 포하고 그냥 포함이 되겠다 아니면 히스가 이거 삼질에 그냥 아홉시 갈게 어 어 그래도 될거 같은데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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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타가 존다 내가 바로 올라갈게 형이 가고 와리가리 네 와리가리 시간 가 내가 니가 발업이 빠르니까 우리 우리한테 오면은 각박할 수 있잖아 네 나 아홉시 갈게 너 한시가 돼 따라오지 사는대요 형 네 전 아홉시로 갈게 오케이 상대 그냥 오네 저 아홉시꺼 빠질게요 전 각 네 각방 하셨어 스피어 버릴게요 육슛 버는 전 전 전 전 전 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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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혹시 아예 죽었는데? 어 형한테 간다 어이 나이스 했다 어 굿 어 근데 저기가 발탈이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촌려해져가지고 어이 나이스 했다 어 발탈이었으면 좀 빡쌓을거 같애 빨리해서 나이스 아이 깔끔했다 묵형이 약간 우리 육칠인거 알면 대부분 오니까 알고있어서 오히려 편했다 발탈이 그치 아이 우리 성의당 형님께서 또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성의당 형님 근데 성의형님 왜 요즘 진묵형방 안가시지? 맨날 낮에도 내 방송보던데 에이 아 우리 성의당 형님 감사합니다 어 봐봐 형 묵형이 놀랬잖아요 꼬았다고 아이고 우리 또 성의당 형님 감사합니다 아 스포 감사합니다 형님 수공 이겨서 다행이네 어